이 두 종류의 야나기를 연마하는데 몇 번의 왕복 운동이 필요할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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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 이렇게 면 정리 연마가 끝났네요. 네 두 개의 야나기 중 지금 하나의 야나기가 면 정리 연마가 끝났네요. 지금 하나 끝난 스트로크 19,402회 지금 스트로크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야나기 연마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키리치케 야나기는 이렇게 초벌 연마가 끝났네요. 이쪽 이 부위는 각인부 쪽에서 약간 더 내려서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위까지 잡기는 조금 무리구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케어 작업을 마치고 그렇게 연마를 끝낼 예정입니다. 네 현재 키리치케 야나기까지 연마 작업이 이 정도 끝났구요. 현재 만보게는 38,591회네요. 만보게를 조금 다르게 차봤는데 이렇게 차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그 전보다는 조금 잘 인식을 하네요. 네 야나기 이제 면접이는 끝난 상태구요. 날 쪽 이 부위, 날 쪽 이 부위를 연마해서 본래 날을 만들어 줄 예정이구요. 지금 현재 만보기는 38,593회네요. 네 야나기도 이렇게 초벌 연마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면조 이제 케어하고 중벌하고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현재 만보게는 40,485회네요. 그런데 이 만보게 지금 이렇게 차도 안 올라가요. 이 만보게가 너무 안 좋네요. 네 초세라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이번 연마 하면서 꽤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제품을 하나 다시 뜯어내야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 반복에 가만 6,658회네요 그럼 지금부터 중벌 그리고 마감을 시작할게요. 네 지금 영상 중간에 기기 문제 때문에 영상이 중단됐네요. 그래서 연마된 날이라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의 날 상태가 지금 이렇게 연마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키리츠케형 연화기도 이제 마감을 하고 날을 최종 마무리에 연마할게요. 만보기에는 팔목에 차는 것보다 이쪽에 차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위치를 바꿨어요. 연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만보기에는 연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48,532를 가리키고 있네요. 근데 이게 만보기가 여기다 차도 이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기 안 올라가는 거야. 영광의 inner thanks fo pueda Norway. 좋은 거는 하나의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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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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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o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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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He died to make men holy, let us die to make men free, while God is marching on. Glory, glory, alleluia, glory, glory, alleluia, glory, glory, alleluia, His truth is not His Son. Glory, glory, alleluia, glory, alleluia, glory, glory, alleluia, His truth is not His Son. Ame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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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 ofather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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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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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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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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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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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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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이고요. 혼약기 야나기 칼입니다. 한쪽 칼은 키리츠케 형태로 이렇게 일반 야나기와는 약간 다른 모양을 갖고 있죠. 이런 형태로 된 키리츠케형 야나기입니다. 수리하게 될 부분은 키리츠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이 인하감 부분이고요. 현재 유관상 볼 때도 굉장히 좀 크게 인하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제 염마 정도에서 수리가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이 칼턱 이쪽 칼턱 나오는 이 부분이 이 앞부분보다는 약간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 염마할 때 맞춰지게 되면 이 뒤쪽 부분까지 맞추고 라인을 이 아랫부분까지 연결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맞는 부분까지 이 인하감을 잡아가면서 끝낼 예정입니다. 네 전체적인 앞면과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잘 세워드릴게요. 다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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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혼약기 안악입니다. 앞부분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요.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도 인하감이 있어서 보이시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약간 지금 오목하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들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연마면을 정리해 줄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연마 진행 방향은 인하감을 두 칼 모두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 케어 물화면과 각인 쪽 이쪽 면들을 가볍게 정리해 줄 예정이구요. 지금 보시는 이 칼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 일정 부분까지 면 케어는 가능한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뒤쪽 면도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룩처럼 보여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깊게 녹이 진행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가 진행될 때 깊이를 감안해서 진행될 예정이구요. 너무 깊다 싶으면 표면 정리 정도에서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키리츠케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재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잘 문양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케어 할 때 이렇게 가볍게 케어 해 줄 예정이구요. 우라도 마찬가지로 크게 손대지 않고 가볍게 케어 해 줄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칼도 연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구요. 모든 양날칼이 아닌 외날칼에서 그리고 혼약기에서 연마가 진행될 때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기계 연마로 어느 정도 가공을 한 다음에 연마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칼에 비해서 다른 종류의 칼에 비해서 약간은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이 수공 연마로 이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작업하면서 보여드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만보기에요. 유튜브 하기 전에 제가 블로그 할 때 사용했었던 제품이고요. 그때 당시에 한 한두 편에 포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만보기를 사용해서 혼약기 같은 경우는 연마 기간도 상당히 길고 그리고 스트록, 왕복하는 스트록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만보기를 다시 꺼냈네요.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네, 이제 잘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27,309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 리셋이 되고요. 이렇게 리셋을 하고 0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